8호 리딩 전문 교육기관 루아카데미 타로 원장 황혜영가 키워드에서 읽히지 않은 어렵고 까다로운 상담들을 장애력 있는 카드 이미지 리딩으로 완벽하고 디테일한 상담 스킬 전수에 나섰다. 8호는 14세기경부터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다양한 그림이 그려진 78매의 카드를 뽑아가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일종의 점으로 여러 각국에 널리 퍼져 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테이퍼링 등 불황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타로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리서치 전문기관 형제 엘리트 운세 서비스에 의하면 21년말 22년 초 진행된 리서치 청년 운세 어떻게 보는가에서 청소년의 81%가 타로점 등의 언택트로 운세를 본다고 답변했다. 또한 인사 키워드 분석 결과 타로 교육 키워드에서 월 65,000여 건의 테로에 관한 검색량으로 데스크톱, pc, 6350건, 모바일 58,500건의 키워드 검색으로 하루 평균 2,000여 건에 달했다. 같은 검색식으로 점 키워드의 일평균 540여 건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경기 불황과 각종 바이러스로 인해 타로를 직업으로 찾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해결해줄 기관을 찾기는 어렵다. 현재 잠실에 위치한 루아카데미 타로는 불황기 속 타로를 직업으로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루아카데미 타로 황혜영 원장은 3만 건 이상의 상담 경력과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적중률 높은 리딩 기법을 터득하여 내담자의 성격과 과거, 진로 방향, 미래 운명 등 삶의 전반에 관해 상담 가능한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또한 키워드에서 읽히지 않는 어렵고 까다로운 상담들을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벽하고 디테일한 상담 스킬을 제공하고 있다. 루아카데미 타로 황혼장은 단돈 800원뿐인 신세였지만 타로를 통해 올 천만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루아카데미 타로에서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 또한 천만원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며 경력단절 육아맘 영업을 해야 하는 텔레마케터 50.60대 여성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숍을 차려야 하는 리스크가 없으며 재택에서 24시간 원하는 시간대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말했다. 한편 잠실에 위치한 타로 리딩 전문 교육기관 루아카데미 타로는 한 달 교육과정, 취업 성공률 99%, 자격증 발급 등 타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